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중택입니다. 오늘 주식헌터 9번째 시간이고요. 매번 강의하기에 앞서서 드리는 얘기지만 시장의 상황상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 눌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드는 산업과 업종을 위주로 가져오고 있다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방송이 나가는 시차가 있다 보니까 눌림목 조정을 받으면서 수단매가 돌 때 어느 정도 주가 흐름이 좋은 어떤 업종과 그 업종 내에서도 탑픽 주소주들을 가져오고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시장 브리핑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좀 견조했던 흐름이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 앞으로 가까운 강한 반등의 흐름을 보여줬고요. 월요일, 화요일에도 계속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수요일날 장 막판에 레고랜드 관련된 부채 이슈들이 터지면서 확정된 사실은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안 좋은 흐름으로 좀 가져갔다는 부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12월 초에 예정되어 있는 FMC 그리고 지금 곧 FMC 연준원들은 발언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시장 자체가 호재도 악재로 받아들이는 시장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약간의 호재에도 좋은 시장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아홉 번째 관련된 산업군과 주도주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업종은 전선 테마입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광케이블, 그리고 네트워크 케이블, 전력 케이블, 그리고 해상풍력 케이블, 다양하게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떻게 보면 성수기,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군에 진입해 있는 기업들이 많고 해당 산업군 안에서도 실적을 잘 보여주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또한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보다는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군 안에서도 모멘텀 있는 기업들 위주로 업종, 그리고 미래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 드리면서 개별 기업에 대한 어떤 실적 분석, 그리고 기업의 내재가치 분석도 같이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S라는 기업이고요. 해당 기업은 사실 LS그룹의 지주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지주사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좀 지양을 하는 편인데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LS전선이라는 기업을 밑에 계열사로 좀 가지고 있고요. 또 또한 회사 중에 하나가 LS일렉트링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지주회사이기는 하지만 계열 회사에 대한 물량들을 두 개 다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LS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서 LS는 두 가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데부터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전선을 만들 때 들어가는 게 바로 구리동인데요. 전기동의 가격에 따라서 LS에 대한 주가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기동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기업의 주가도 올라갔고요. 물론 작년부터 이 갭 차이가 있으면서 좀 문제는 있었지만 지금 다시 그 갭을 줄여나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오유로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높았는데 판매 가격이 높아졌는데 해당 회사의 주가는 싸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작년 하반기 올해 상반기까지 좋은 실적으로 이어진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해당 기업의 주가는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리레이팅이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을 좀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주식헌터 시간에는 주가의 위치라든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좀 가져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얘기를 드리겠고요. 결국에는 전기동 가격은 살짝 주춤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동안 벌었던 돈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전력선들이 굉장히 많은 산업군에 분포되어서 쓰여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감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도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제가 좀 핵심 포인트로 좀 가져온 도표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면은 전기동 가격은 계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재고량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부분인 거죠. 결국에는 판가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좀 하향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이지만 재고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건 전방 고객사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해상풍력에 들어가는 케이블 그리고 5G에 들어가는 네트워크 통신망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변압기 다양하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고량은 떨어진다는 건 전방 고객사 수요소가 계속 높아지는 거고요. 거기에 전력선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의 주가는 좋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결국 주가라는 건 실적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결국 주가가 좋아진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제가 뭐 매번 얘기 드리기는 하지만 지금 하락장에서도 좋은 주가 페이스를 보이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요. 계속적으로 우상하면서 시세를 분출하다가 이번 9월 달 하락장에서 죄 없이 좀 하락된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리바운딩과 되돌림이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기업들 실적을 보게 된다면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이미 상반기에 다 벌어놓은 기업들 또는 작년 한 해 어떤 영업이익을 올해 상반기에 상당 부분 번 기업들은 3분기, 4분기에도 조금의 좋은 실적만 난다고 한다면 당연히 전년동기 대비해서 좋은 실적이 나기 때문에 주가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지난주에도 사실 제가 얘기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수가 10% 떨어진다고 했을 때 개별 기업들의 주가 하락폭은 더 컸을 거고요. 결국 지수가 10% 정도 반등이 된다고 했을 땐 투자하고 있는 개별 기업의 주가가 지수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높아져야만이 궁극적으로 내 계좌는 우상향할 텐데요. 꼭 그런 기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설사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과감하게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 매도를 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판가름은 결국 실적에 있다는 부분들도 간단하게 팁으로 드려봤습니다. 계속적으로 LS에 대한 기업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조기업들한테 중요한 건 뭘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전반 고객사로 받아놓은 수주의 잔고인데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거, LS 일렉트리 전력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LS 전선에 대한 수주 잔고가 있습니다.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회사는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수주가 계속적으로 신규 수주도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대한 수주 잔고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LS라는 회사는 지주회사이긴 하지만 이 두 개의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도 보시고 기술적 위치도 좋기 때문에 차츰 차츰 좀 모아가시면 좋은 투자 성과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들까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하나 기업 이슈가 있었습니다. 사실 LS그룹에서 LS닉고동제런이라는 기업을 합작회사를 만들었었는데요. 이걸 같이 만들었던 회사의 지분을 다 사와서 LSMM이라는 회사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결국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소재가 되는 황산, 니켈, 구리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놓고 본다면 가격, 수직 계열을 통해서 원자재 가격, 지금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상태인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요. 또 착한 가격의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판가를 높이고 원가는 낮아지는 과정에서 수익에 대한 스프레드는 더 커지기 때문에 계열의 어떤 수익성은 더 좋아진다라는 부분들의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 항목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돈 많은 기업들한테 호재가 많다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 시장에서 2차전지 측에서 가장 강했던 어떤 사업 부분을 놓고 본다면 폐배터리 쪽이었거든요. 결국에는 2차전지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고성장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새로운 폐배터리를 다시 한번 사용하는 어떤 리사이클링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커질 건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부합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들까지 얘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해상풍력에 대한 설치량이 늘어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케이블선도 필요할 거고요. 보시면 2031년까지 계속적으로 좀 전반적으로 레벨업이 돼서 계속적으로 설치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부분들도 놓고 본다면 미국이라는 나라도 IRA라는 감축법을 도입한 거는 신재생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치고 나가겠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드려보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러시아가 자원을 가지고 무기화시켜서 유럽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는 현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빠르게 알리백, 리재생에너지를 빠르게 도입하게 나갔다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도 같이 부합해 나간다고 한다면 이 기업은 다양하게 많은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이고요. 당연히 앞으로도 기대감과 실적 성장이 이뤄낼 수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들까지 또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들 보면 예상 실적은 계속적으로 높아질 겁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LS전선이고요. 그리고 LS일레트링, 그리고 LS 엠트론까지 물론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좀 할인되어서 좀 가치를 부여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가치 그리고 상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실적 성장한다는 건 같이 동방 성장할 수 있다는 요인으로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 물론 지주회사다 보니까 어느 회사가 좀 실적을 많이 일으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핵심적인 두 회사는 LS전선, 그리고 LS일레트링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10%씩 넘는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24%, 27%씩 꾸준히 연평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제가 영업이익률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는데 영업이익률이 워낙 매출액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1%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보시면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높아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ROE, 자기자본이익률 꼭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채비율, 유동비율, 유보율. 사실 부채비율은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 낮아진 기업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채비율이 좀 높아졌고요. 사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우장대 산업이다 보니까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투자를 미리 선제적으로 한다는 건 2위, 3위 사업자보다는 해당 기업은 선제적으로 투자를 했고요. 진입 장벽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불안기에 3, 4위 사업자들은 도태될 수 있지만 1위 사업자는 계속적으로 고속성장하면서 3, 4위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까지 차지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동비율 높습니다. 2,000% 이상 정도를 주지하고 있고 그리고 유동비율은 131%, 유보율은 2,000%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들 부채비율은 충분히 유보율과 유동비율에서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연간 EPS의 주당 순이익이죠. 그래서 이 회사는 주직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는 계속 꾸준히 EPS가 성장하는 실적 성장하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리겠고 타겟 멀티풀은 내년 실적 기준으로 7배 정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저도 목표주가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S라는 어떤 지주회사라는 약점은 있지만 계열에서 가지고 있는 무한한 성장성을 높고 본다면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는 부분들 얘기 드리면서 첫 번째 황금 주도주와 시장 전망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저랑 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싶으시거나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기술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고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은 슈팅도 빠르게 나옵니다. 그런 기업들을 좀 열심히 공부하고 싶으시거나 장중에 시황 브리핑이라든지 그날그날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와 업종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채널을 좀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하단에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추가 버튼만 편하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갈 겁니다. 스마트폰에서 링크를 클릭하시고 똑같이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샵 37715 문자를 또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까지 같이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약간 스몰캡인데요. 똑같은 LS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그리고 사실 LS 지주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잡히는 회사인데요. 물론 실적은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모 회사인 LS전선 실적이 LS 그룹의 지주회사에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더라도 우선은 LS전선아시아는 굉장히 베트남 쪽에 매우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우선 베트남이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머징 국가라고 많이 표현들 하잖아요. 그렇죠? 신흥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굉장히 그만큼 고속 성장할 수 있는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고요. 해당 국가 안에서 전력 케이블 그리고 주택에 들어가는 케이블 굉장히 점유율이 높은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기업 교육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LS전선의 자회사라서 얘기 드렸고요.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시장에서 점유율 1등을 가져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꼴찌들의 반란이라는 걸 어떤 주식 투자에서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등 기업은 계속적으로 1등을 하고요. 꼴찌 기업이 1위에 대한 반란을 일으킨다는 건 어떤 니치마켓에서 자기 영역을 밝혀나가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투자를 하신다면 가급적 주도주주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도 그 업종에서 그리고 아니면 어떤 특정 영역에서 좋은 퍼포먼스 내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LS전선 아시아는 어떻게 보면 베트남의 GDP 성장률과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주가 변동제인 좀 얘기 드리면 아까 얘기 드렸던 전기동 가격 하지만 LS, MNN이라는 회사를 이제 지분 인사를 해서 사명을 바꿨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는 거 계열 회사와 시너지도 같이 일으킬 수 있다는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매출 비중 보시면 지금 LS, CDV, LS, GM, LS, 비나는 다 베트남 쪽 관련된 부분이고요. 사실 미얀마 베트남 옆에 있는 나라에 있는 MS도 차지하고 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 이따 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GDP 성장률과 LS전선 아시아의 매출 추이에 관련된 도표입니다. 보시면 GDP 성장률이 꺾였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 전방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GDP 성장률이 좋지 않았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일 텐데요. 결국에는 그 다음부터 코로나가 풀리고 어떤 물동량이 자유롭게 돌아가고 일상으로 회복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GDP 성장 높은 국가는 신흥국이 될 거고요. 그리고 베트남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올해 GDP 성장률이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LS전선 아시아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왜냐하면 베트남 어떤 기관에서 냈던 주문들이 지연이 되고 이연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연된 수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는 올해 실적에 대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끝에 보는 진한 파란색 막대기 그래프 2022년 그래프를 본다면 해당 회사의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제에 대해 얘기 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고환율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달러로 돈을 버는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부분도 꼭 본다면 원달러 추이와 주가 추이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베트남에서 달러로 돈을 벌어오기 때문에 살짝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환율 주가가 그 부분을 좀 상세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또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선 LSCV는 호치민이라는 도시에 특화되어 있는 법인이고요. 그리고 LSCV는 하노이라는 부분이고 베트남의 수도이고요. 그리고 미얀마 지역에 있는 LSGM은 수도죠. 양곤이라는 도시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생산하는 부분이 뭐 있을까요? 얘기 드려보면 전력선, 통신선, 가공선 다양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력선 부문야 그리고 케이블 분야에서는 압도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 당연히 우리나라를 뽑는다면 LS그룹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LS전선아시아는 아시아 특히 베트남이나 미얀마 쪽에 굉장히 익스포저가 돕고 되게 오리엔트 되어 있는 기업이다. 결국에는 해당 국가들의 성장은 LS전선아시아 성장을 뜻한다는 부분들까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순위 또 CHR 연평균 성장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10%씩 꾸준히 좀 성장을 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과 순위익도 20% 넘는 성장을 좀 보여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계속 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LS전선아시아라는 기업이 윗고리가 많이 달려있는 모습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실 재료 테마가 되게 많이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네옴치티라는 테마가 엮이면서 최근 들어 주가가 급등했고요. 결국에는 사실 제가 보는 실적주들은 영망치형 캔들은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싫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쭉 올랐다가 밀렸다는 건 매도세가 강했고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거다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요. 캔들이 그 윗고리를 잡아 먹으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LS전선아시아의 어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어떤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방 경식도 튼튼하다는 건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이탈보다는 지지를 잘 받으면서 주가는 반등장에서 더 빠르게 올라갈 거고 지금 그런 사례와 선례들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재무 안정성 지표 저희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200%가 이번 2분기 기준으로 넘었고요. 물론 돈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돌에 대는 채물들은 잘 상환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보율도 980% 정도 수준이 되고 있고요. 유동 비율 또한 제가 120% 정도면 상당히 준수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 그리고 큰 규모의 원자재 가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놓고 본다면 유동 비율도 충분히 좋고요. 무리한 수준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부채 비율은 3분기 때 한번 체크해보면서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트래킹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보율은 1000% 정도 주지하고 있고요. 유동 비율도 준수하다라는 부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EPS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에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 대한 GDP 성장률을 아까 놓고 본다면 역성장을 좀 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여파들이 21년에 있었고 21년 하반기부터 실적이 어느 정도 정상화됐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리오프닝도 어느 정도 살아나기 시작했고 최근 들어서는 나름 해외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건 어떤 무역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많이 잘 편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을 놓고 본다면 작년 효과에 대한 기조 효과를 올해 22년에 최대로 누를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2023년, 2024년까지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는 부분들을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S와 전선아시아 목표 주가를 상대적으로 저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에 대한 GDP 성장률을 놓고 본다면 멀티플을 살짝 아까 LS 지주회사보다는 높게 좀 잡아봤고요. 내년 EPS를 통해서 본다면 멀티플 17배 정도 준다고 했을 때 목표 주가, 만 원 정도 얘기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ER과 EPS를 곱하는 게 목표 주가라는 거에 대한 강의를 제가 이델리 방송에서 상당히 많이 좀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왜 열심히 보셔야 되는지 얘기를 좀 드려본다면 적어도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목표 주가를 어느 가지를 좀 잡아보겠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단순히 어떤 기술적으로 정고적 부구까지 본다는 건 사실 1차원적인 투자 접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주식헌터 시간에는 상대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는 지금 소학주, 신대강의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헌터 시간에는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려보겠고요. 결국에는 단순한 저평가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낙폭과 대주? 뭐 이렇게 평가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꼭 실적을 토대로 올해 실적과 내년 실적을 토대로 이 회사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한다면 적정 주가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꾸준히 쌓을 때만 모아간다고 한다면 반등장에서 웃을 수 있는 투자 성과물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오늘 전력 관련된 업종과 테마를 전반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사실 너무 많은 기업들도 많고요. 건설기계 쪽도 있겠고요. 어떻게 보면 농기계 트랙터 쪽도 있겠지만 우선 제가 보기에는 실적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적으로 조정받고 안 가고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하여 좀 가져와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시간 제약상 많은 부분들을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노란 채널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어플 좀 실행하셔서 하단에 보이는 큐마코드 갖다 대시면 바로 채널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오고요.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이 어려우시다면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포함된 문자가 답신으로 가고요. 스마트폰에서 문자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불펌 스페어 아니니까 편하게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클릭하시면 재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샵 37715 문자를 보내주시면 노란 톡으로 바로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링크와 참여 코드까지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11월 초까지는 나름 좋은 흐름들이 보일 것 같아요. 꼭 지치지 마시고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아닌지 선배적인 판단을 잘 하신다면 지금 반등장에서 어느 정도 좋은 특수한 성과물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 주식헌터 구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